자 그러면 오늘 뉴스3 첫 번째 뉴스를 미국 소식으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s&p가 사거래일제 그리고 나스닥과 다우도 다 어제 내렸죠. 사거래일제라는 게 미국은 월요일 하루 쉬었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내린다. 다우지수가 0.43% 빠졌고요. 그다음에 s&p가 0.46% 그리고 나스닥이 조금 덜 빠졌는데 0.25% 이렇게 빠졌습니다. 3대 지수 다 빠졌죠.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 유죄 러셀 2000이라고 있잖아요. 훨씬 더 작은 기업들 이거는 거의 보압이었습니다. 0.03%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시장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강보압권에서 움직였는데 이게 왜냐하면 주간 단위로 실업 지표가 나오잖아요. 노동부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게 나오는데 이게 31만 건이었다는 거죠. 전주에 34만 5천 건이었으니까 한 10% 정도 줄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우지수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가 33만 5천 건이었는데 이거보다도 한 2만 5천 건 줄게 나온 건데 어쨌든 이게 팬데믹 이후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로는 가장 낮은 숫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난주에 쇼크를 받았던 8월 고용지표 뭐야 이거 7, 80만 된다는데 23만 5천 명이야. 여기서 조금은 헤쳐나오는 그런 좋은 뉴스였죠. 그래서 이런 노동시장의 어떤 우려감에서 조금 괜찮은가 이래서 장 초반에 나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게 팬데믹 이후에 가장 좋은 거긴 한데 어쨌든 팬데믹 이전에는 한 20만 건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15만 건 정도를 상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상태로 가면 경기가 회복되고 또 코로나가 진정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고용이 3%대의 그 완전 고용을 구가했던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럴만한 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본사가 워싱턴주의 시애틀에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 본사를 비롯한 미국 내 사무실 출근 계획이 아마 10월 이렇게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9월 10월. 그런데 이게 무기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초에 사무실 출근을 다 하라 이렇게 이제 공지가 됐던 건데 이게 무기한 연기라니까 이제 예를 들면 시애틀 다운타운에 마이크로소프트 예를 들면 본사 옆에 있던 식당이라든지 뭐 바라든지 또 그 왔다 갔다 하는 택시 또 우버 뭐 이런 사람들이 울상이라는 거죠. 이제 직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사실 이제 시애틀에 또 아마존도 있는데 아마존은 마찬가지예요. 내년 초까지 공식적으로 재택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는데 그날은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재택근무를 하면 집에서 할 수 있고 어디든지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이 유에스 테리토리 안에 있으면 된다. 유에스 영토 안에? 영토 안에. 그러니까 하와이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자기 집 렌트를 주고 하와이 가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는 거죠? 그래도 된다는 거지. 예를 들면 만약에 이제 한국 사람이 한국으로 와서 하는 건 안 되는데 미국 본사에 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번에 이제 집값 얘기도 할 때도 보면 다운타운의 그 비싼 좁은 아파트 같은 것들이 별로 필요치 않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맨하탄이라. 비싸기만 하고. LA 다운타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버브 그러니까 교회 지역에 비교적 넓은 좋은 주택 자연과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집들이 올라가는 이유도 이런 거라는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갑작스럽게 다시 나와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한 연기지만 어느 정도 오케이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안 할 거야라는 거죠. 그러면 그래야 이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으니까. 언제 다시 오라고 그러면 그게 언젤지 모르면 또 집 사기도 좀 애매한데.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직원들한테 혼란을 주니까 대체로 이제 회사 말로 정책이 다르지만 자 우린 1월 달까지는 안 부를 거니까 집이야 이렇게 이제 텀을 두고 결정을 해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제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의사 소장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여전히 팬데믹 모드에 있다. 팬데믹이다 이거야. 모드라는 얘기를 썼습니다마는 우리 규모의 국가에서 하루에 10만 명의 감염자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면 이건 말이 안 된다. 우리가 그나마 편안하게 느끼려면 한 1만 명 보다 한참 아래로 내려가 줘야 된다. 지금하고 상당히 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또 연준의 예를 들면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또 별로 좋지 않게 얘기를 했어요. 올해 안에는 테이퍼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코멘트도 했죠. 그래서 어쨌든 미국 시장도 좀 힘이 좀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특별히 호재도 없고 그리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경제에 대한 타격이 꽤 있다. 그러면 전 같으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얘기가 나오면 오히려 장이 나스닥을 위시해서 이렇게 성장주들이 떠서 장이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가격 부담도 좀 어느 정도 느끼는 상황에서 경기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동성을 더 풀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유동성을 줄이는 거를 예를 들면 조금 수련된다고 하더러 뭐가 본질이 바뀌냐 이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이제 시장은 경기가 어느 정도 더 확장세를 이어갈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3대 지수가 다 내렸고 지금 경기에 대한 약간 좀 불안감들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유럽도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죠. 일단 기준금리는 동결하고 채권 매입 속도를 낮춘다. 결국 돈을 좀 덜 풀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해석이 분분한 거예요. 미국 제외하면 가장 이제 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나를 꼽으라면 ecb 유럽중앙은행이죠. 여기 이제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이제 어제 기자들을 만났는데 기준금리는 이제 0%로 동결을 했는데 여기도 이제 미국의 이제 양적 완화처럼 채권을 매입하는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ppp라고 하는데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이거는 그 대신 이제 미국의 어떤 양적 완화 미국 연준의 채권 매입하고 조금 다른 게 이건 한도를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얼마 한다. 이것까지 정해놓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연준의 저거는 언제까지 할지 모르는 무기한이잖아요. 무제한. 무제한 무기한이기 때문에 이제 테이퍼링을 한다 이런 건데 그래서 여기는 이제 속도를 좀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한도는 있지만 속도를 더 이번 분기에 속도를 좀 내자. 이번 분기에 속도를 좀 줄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ppp의 채권 매입 속도를 올 3분기에 올해 1, 2분기보다 늦추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프로그램은 내년 3월 말까지 1조 8,500달러의 채권을 매입한다. 이 프로그램인데 이 큰 틀은 변화가 없는데 다만 분기별로 채권을 사들이는 속도를 좀 조절할 수 있는데 그 속도를 1, 2분기보다는 3분기 좀 낮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시장에서 이거 테이퍼링 아니야 테이퍼링 속도를 낮춰. 그러니까 채권 매입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막 500억 불씩 사고 있었다. 그걸 예를 들면 400억 불씩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사한 거죠. 그런데 이 라가르드 총재가 어제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the lady isn't tapering 그러니까 그녀는 테이퍼링하지 않는다. 이게 테이퍼링이 아니라는 얘기를 얼추한 건데 그러면서 인용구를 썼는데 the lady isn't for turning이라는 예전에 마가르트 대처 수상이 1980년대 어떤 자기의 정책을 되돌아선지 않는다. 그런 스피치를 한 게 있대요.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그런데 이게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명언이래요. 어떤 마가르트 대처의 강한 리더십을 상징하는. 자주 인용되는. 돌아서지 않는다. the lady라는 게 본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라가르드 총재도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분도 사실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프랑스에서 장관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마가르트 대처하고 자기를 이렇게 클로즈업시키는 그런 인용구를 쓰면서 the lady isn't tapering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고 얘기할 때 사실 시장은 아닌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얘기는 유럽 경기가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유럽의 인플레이션도 높고 그리고 경기도 이렇게 뭔가 채권 매입 속도를 낮출 정도로 좋다. 그래서 어제 사실은 유럽의 깎이 지수라든지 닥스 지수 같은 것들은 크게는 안 옳지만 올랐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테이퍼링 실질적인 테이퍼링 채권 매입 속도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유럽이 이 정도의 경기 이 정도의 경제 상황이 됐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실질적으로 유럽의 고민도 조금씩 생기는 게 예를 들면 독일 물가가 지금 현재 28년 만에 최고치인데 3.9%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유로전 19개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달에 3%가 급등해서 10년 만에 최고치. 그러니까 사실 20위에서도 경제 회복에 대해서만 계속 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웬만하다라는 인식하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같은 것들을 감안한다. 그러면 글로벌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성장이 웬만한 건 사실인데 돈줄을 조이는 게 미국 예고. 미국 예고한 거죠. 우리 한국은 금리 올렸죠. 유럽도 어쨌든 돈 푸는 속도도 낮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모드는 이미 글로벌 유동성의 확장기에서 조금 조금씩 긴축 모드로 가네. 이렇게 시장에서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어제 ECB에서 나왔습니다. 아마 인터넷을 조금 찾아보니까 우리도 그런 말 가끔 하잖아요. 속담 비슷하게 한 번 떠난 여자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서양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여자는 이제 돌아서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원래 있는데 마가리 대처가 그걸 썼나. 대처가 그걸 응용하면서 나의 한 번 시작된 정책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가리 대처의 어떤 정치적인 굉장히 강한 의지를 나타낸 얘기인데 라가르드 총재가 그걸 쓰니까 사실 라가르드 총재도 굉장히 강한 이미지죠. 강한 이미지죠. 강하다는 표현이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성 정치인 출신으로서 또 유럽중앙은행 총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향후에 따른 어떤 정치적인 다른 위상도 한번 조준해 볼 만한 그런 분이니까 이런 억구를 인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뉴스 3 세 번째 뉴스까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주가 요즘에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요 며칠 카카오 네이버 가지고 우리가 정신이 다 거기 가 있었는데 우리 대표 화장품 주가도 만만치 않게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빠지냐. 아니 이제 이 마스크 이제 벗는다 그랬잖아. 그런데 마스크 안 벗는 거지 지금 못 벗는 거지. 델타 변이 때문에. 그렇잖아요. 마스크 이제 벗다가 다시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만 없었다면 얼굴에 화장품을 많이 바를 수 있는 걸 기대했던 게 이제 실망감으로 돌아서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중국에서 또 이렇게 자꾸 규제를 하는데 이게 이제 화장품 시장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중국의 엔터 산업 플랫폼 규제에 나서게 되면 이 규제가 화장품에도 영향을 준다. 이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난달 27년에 무질서한 팬덤에 대한 관리 방안 관리 강화 방안 이걸 냈는데 아이돌 팬덤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충 구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음반 중복 구매 음원 독점 유통 팬클럽 활동 아이돌 외관 부유함 과시. 부유함 과시. 그러니까 일부 스타들이 막 짓자랑 하고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화장품의 유통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막 이걸 사용하고 또 이렇게 sns라든지 이런 데 막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유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유명 또 무슨 1인 스트리머 같은 유명한 분들 같은 경우에 막 실시간으로 막 몇백만 개 팔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연예산업 전반의 이런 규제가 사실 화장품 업체 쪽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쇼핑 행사 광군자라든지 이런 쇼핑 행사 플랫폼을 비롯해서 마케팅할 때 제일 많이 팔리는 것 중에 하나가 화장품이고 그중에서도 한국 화장품이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비교적 안 좋게 작용할 거다. 이런 염려들이 이제 반영이 돼서 어제도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5.83%나 내렸으니까 카카오만큼은 아니지만 네이버 수준의 하락이었고 lg생활건강도 2.4% 코스맥스도 2.6% 콜마도 2.7% 대체로 다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세적으로 예를 들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9월 1일 날이 22만 7,500원이었는데 19만 4천 원까지 20만 원대가 깨져버렸고요. 그리고 lg생활건강이나 코스맥스 한국 콜마도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화장품 쪽의 주가 흐름도 플랫폼 기업에 비하면 납부는 좀 덜하긴 한데 갖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속이 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널리스트들 평가는 중국에 그거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총량 브랜드보다는 odm 업체가 그러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 콜마라든지 코스맥스 이런 쪽에 비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중국이 참은 이게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등소평 이후에 10년 정권 그걸 이제 깨는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기 집권. 10년을 하면 이제 다음 세대한테 넘겨주고 또 넘겨주고 해서 사실 이제 전체주의 국가로서 진행하지만 그 10년 정권 이양의 전통이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질서를 가지고 있었던 건데 그걸 시진핑 대회에 와서 그걸 깨는 거 아닙니까 한 30년 만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시진핑 정부가 내는 이 규제라는 게 우리의 어떤 생각의 한계를 벗어날 수도 있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끝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코 국제금융시장 또 우리 주시장의 좋은 뉴스 플로우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뭐 아마 중국에 계신 분들도 그런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시진핑의 말이 안 먹히는 상황을 제일 싫어하는데 그런 이제 팬덤이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 오빠가 혹은 우리 누나가 시진핑보다 더 위에 있는 듯한 느낌? 뭐요? 이런 거에 대해서 공전당이 굉장히. 그런 걸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유치한 것이. 아니 정치 권력하고 그런 팬덤하고 비교하면 그 자체가 웃기는 거지. 아니 그럼 누가 젊은 사람들이 누가 대통령을 좋아해요. 누가 국가주석을 좋아해. bts를 좋아하지. 아니 그래서 얼마 전에 왜 모 스타가 이제 성 관련 문제로 성범죄로 이제 잡혀들어갔는데 이건 이제 사실 잘못한 거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니까 잡혀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팬들이 그 공권력을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공권력? 왜 우리 오빠를 잡아가느냐. 무슨 잘못이냐. 그건 또 문제지. 그러니까 그런 식의 문제가. 그건 문제지. 중국의 공권력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대우받는다. 젊은 세대들한테. 여기에 대한 약간의 공포감? 이런 걸 좀 이제 중국 정부가 느꼈다. 공권력이라는 측면에서 참 우리는 할 말은 없지. 우리요? 왜요? 아니 우리 공권력이라는 게 뭐 솔직히. 아 뭐 경찰이나 뭐. 엄청 진짜 그거 진짜 여기 미국에 계신 분들이나 유럽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 진짜 황당한 일들이 많은 거예요. 경찰이 오면 뭐 발로 차고 막 그랬다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마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얘기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국민통합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억압적으로 만들어지는 국민통합이 진정한 의미의 국민통합이겠습니까. 포용력과 이런 권위. 주어진 권위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뉴스 3은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고요. 실전 ds 자산 운용에 실제 투자를 하고 계신 우리 이한영 본부장님과 함께 지금의 상황도 한번 여쭤보고 우리의 전략도 한번 잘 튜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